안녕하세요. 오늘도 외국 힙합을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아티스트를 소개해줄 3분 힙합의 줌벅입니다. 눈부신 그릴즈가 제일 잘 어울리는 딸바보, 살짝 입을 벌린 모습마저도 간지가 뚝뚝 흐르는 남자, 미친 비주얼, 엄청난 무대 장악력, 중독되는 사운드,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퍼펙션이스트죠. 음악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떠나 돈 한 푼 없이 바닥에서부터 끈질긴 노력 끝에 트랩 기반 싱잉랩으로 힙합씬의 판을 바꿔놓은 오늘의 3분 힙합 주인공 트래비스 스카치입니다. 91년생 만 29살의 트래비스 스카치은 처음부터 음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드러머 출신, 할아버지는 재즈 작곡가로 음악 집안에서 거운 트래비스였지만 그래서 그런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빈곤함을 한 아버지는 트래비스가 음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아들과 주먹질을 할 정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트래비스는 부모님께 대학 등록금 핑계로 돈을 받아서 고향 휴스턴을 떠나 뉴욕 그리고 LA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동전 한입 없이 친구들한테 빌붙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왔지만 힘든 시절에 트래비스가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를 본 TI 그리고 카니웨스트가 그에게 보낸 연락이 가라앉고만 있던 글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멀티플레이였던 트래비스는 TI의 레이블에선 래퍼로, 카니웨스트의 레이블에선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였죠. 트래비스는 뛰어난 래핑 스킬을 주무기로 섬는 래퍼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가사를 잘 쓰거나 가사 안에 깊은 의미를 두는 래퍼도 아닙니다. 하지만 카니웨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트래비스의 음악들은 지루할 틈이 없는 풍부한 사운드와 그의 목소리의 질감을 돋구는 최적의 오투툰 사용법으로 그만의 장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2018년에 나온 그의 앨범 아스트로 월드는 앨범의 퀄리티는 물론 트래비스가 어릴 적 폐지되었던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앨범 커버아트 그리고 아스트로 월드 투어에서 보여준 약반 무디 디자인까지 정말로 부족함 없는 멋진 한 아티스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해 카디비에게 밀려 그래미 수상을 못한 것은 오게티였지만요. 12명 앞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쫓다가 고작 몇 년 만에 몇 천명 앞에서 공연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하나의 음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아티스트로 성장한 트래비스 스캇이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외국 힙합 아티스트를 남겨주세요. 저 줌버기 3분 힙합 시리즈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